아 피니 할아버지도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오리너구리 목욕 주제가 불러줄까? 네! 가능한 위험한 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. 날카로운 그의 발톱 운영이 다가와. 소리를 지르며 잡아먹혀.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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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 빠지게 뭐하는 거예요? 나쁘진 않은데 그게 좀 어. 좀 더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세요. 음원가처럼. 아 그래 그러자. 다같이 오리너구리를 시키자. 맛은 쟁이처리 해버려. 꼬맹이들 모두가 즐겁기만 해. 나는 요즘 우르네. 아저씨. 너희들은 먼저 가. 내가 했단 말 잊지 말고 너희는. 끝이 좋으면 다 좋아. 이제 카우보이 노래를. 우리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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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괜찮아요. 저막이랑 계속 읽으세요. 전 잠깐 누워있을게요. 아 여기도 꽤 괜찮네요 뭐. 민들레도 있고. 호흡 불면 날아가겠는데. 불어볼까? 로고가 곧 올라옵니다. 올라왔네요. 꽃은 날아가. 양이 곧 올라오는 돌올. 가싶은 날아가.